어디선가 또 새롭게 좋은 사람이라도 되는 날엔 행복하네요. 뭔가 문득 행복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코로나도 길었고 이렇게 공연 문화가 다시 또 조금 활발해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은데요. 여러분들께 올해 참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는 좀 더 올해보다 더 더 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새해 인사까지 꼭 전하고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 기억해 줘 나의 기타 소리를 널 향한 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좋은 공연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언젠가 많은 날 흘러도 항상 난 여기 이곳에서 널 부릴게 마지막 끝나지 않은 얘기들이 지나쳐 가는 시간들이 그때로 지금 저희가 가는 길도 어떤 여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을 비워내고 채워내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